자, 시남들 오늘 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을 떠나 일본 후쿠오카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캐스팅 피싱입니다 정말 대가 자, 따라오세요 오 와, 저건 뭐 잡는 뜰채야? 일단 돌아오고 어허 어허 오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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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텐더 그거구나 어텐더 아 별로다 이거 생각보다 어텐더 버전은 별로네요 마지막 도너먼트 비스피스 하네 1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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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하구나 다이와가 많네요 그렇게부터 볼게요 일단 가게가 오른쪽부터 다 봤구요 아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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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용 아렉스 세피아 자 애기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애기나 맵게 사가지고 하면서 신용 아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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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렉스 아렉스 다 있네 시마노 카이콘, 미시다이, 돌덩 원토릴들 그대로 있구요 다그마리 릴리도 나머지 것들 뭐 40분 세일하는데? 다르겠다 아닌가? 쇠티가 일단 릴은 별로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이그지스트 2천만원 저희가 직수 금액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에 대한 메리트는 별로 없습니다 아이디 구경을 좀 가볼게요 여기는 메탈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 선호하는 쪽은 아니니까 쭉 한번 그냥 불러보고 가겠습니다 어? 뭐야 이게? 메네더스 EX인데 이거? 오모리그인가? 음 육카메탈 차이가 없습니다 친구들 어허 워라민 똑같네 금액이 360 어허 워라민 아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파는게 아니고? 어 별도 없네 이거 어 얘들도 어팠스 어허 워라민 다양하게는 볼 수 있는데 어허 이거 다 보려면 진짜 하루종일 걸리겠습니까 캐스팅 와 이거 끝이 없다요 이거 일본 온 김에 뭐라도 좀 손에 집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워라민 아 이거구나 3...4천5백원 어? 3만4천... 이게 진짜구나 3만4천5백원 35만원 미친거 아니야? 어? 아 이게 진짜로 팔고 있는데 이렇게... 이거를... 한정판인가 없구나 이게 1만1천4백원 10만원 1만4천5백원 와... 한국보다 뭐 싸고 그런게 별로 안보여서 못싸고 있네요 이 돌돔 이빨들 R 찌리무사 전문 브랜드죠 이건 뭐야? 으흠흠 오흠 찌리무사 채비통 안사나요 괜찮긴 한데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다 옷 사고싶은데 35만원밖에 안하는데 바지까지 36만원 바지까지 36만원 아... 암흠 막 사고싶다 10박스 아... 이쁘네 새로 나온것들 쿨백 아... 오으허 오... 우와... 기검해 기구만 에이 이십섯 리터 사만에 40만원 아시만 원 50만원 드디어 애기를 찾았습니다 와 이거 다이아 캐스팅 애기들이 없네 신형 힙런 애기들이 안보이네 힙런 애기 주야 다 맛있다농 와우 똑같네 똑같애 똑같애 와 4,5 오? 와 오호 와 중형 자 시험들 희귀템 발견했습니다 희귀템 희귀템 발견 자 여기서 애기 좀 골라 가겠습니다 시험들 자 시험들 캐스팅 피싱에서 꽝치고 라라포트로 넘어왔습니다 을보 왔는데 우리 뭐라도 하나 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들 책에 대한 심리 적용 그리고 숫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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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